1. 식용 및 어육제품에 가공시 첨가되는 아질산염과 제2급 아민이 반응하여 생기는 발암물질은? 1. 벤조피렌 2. PCB 3. 엔니트로사민 4. 말로날데이드 정답은 3. 엔니트로사민 2. 알레르기성 식중독에 관계되는 원인 물질과 균은? 1. 아세토인 살모넬라균 2. 지방 장염 비브리오균 3. 엔트로톡신 포도상구균 4. 히스타민 모르가니균 정답은 4. 히스타민 모르가니균 3. 식용 및 어육 등의 가공육 제품의 육색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1. 아왕산나트륨 2. 질산나트륨 3. 몰식자산 프로필 4. 이산화염소 정답은 2. 질산나트륨 4. 먹는 물의 분변 오염 지표가 되는 세균은? 1. 슈도모나스 속 2. 클로스트리디움 속 3. 에스케리치아 속 4. 살모넬라 속 정답은 3. 에스케리치아 속 5. 세균의 장독소에 의해 유발되는 식중독은? 1.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2. 살모넬라 식중독 3. 보거 식중독 4. 장연비브리오 식중독 정답은 1.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6. 식품위생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위생상의 위해방지 2. 식품영양의 질적향상도모 3. 국민보건의 증진 4. 식품산업의 발전 정답은 4. 식품산업의 발전 7. 발육 최적온도가 섭씨 25에서 37도인 균은? 1. 저온균 2. 중온균 3. 고온균 4. 내열균 정답은 2. 중온균 8. 초기에 두통,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실명을 유발하는 것은? 1. 아우라민 2. 메타놀 3. 무스카린 4. 에르고타민 정답은 2. 메타놀 9. 감자의 부패에 관여하는 물질은? 1. 솔라닌 2. 셉신 3. 아코니틴 4. 식효톡신 정답은 2. 셉신 10. 식기를 끓는 물에 소독할 때 최소한 끓이는 시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30초 2. 30분 3. 3시간 4. 30시간 정답은 2. 30분 10. 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표시의 범위는? 1. 문자 2. 문자, 숫자 3. 문자, 숫자, 도형 4. 문자, 숫자, 도형, 음향 정답은 3. 문자, 숫자, 도형 12.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면허증 반납은 누구에게 하는가? 1. 보건복지부 장관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보건소장 정답은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3.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1. 식품운반업 2. 유흥주점 영업 3. 식품제조가공업 4. 식품소분판매업 정답은 2. 유흥주점 영업 14.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조, 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기록서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정답은 3. 2년 15. 한냉한 장소에서 생활하거나 작업함으로써 기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1. 동상 2. 폰티아결병 3. 차무조겸 4. 군집독 정답은 4. 군집독 16. 식품의 신맛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신맛은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2. 식품의 신맛의 정도는 수소이온 농도와 반비례한다. 3. 동일한 pH에서 무기산이 유기산보다 신맛이 더 강하다. 4. 포도 4. 사과의 상쾌한 신맛 성분은 호박산과 이노신산이다. 정답은 1. 신맛은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17. 푸년시 육류의 보존성과 풍미 향상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은? 1. 유기산 2. 수성분 3. 탄소 4. 페놀류 정답은 4. 페놀류 18. 알칼리성 식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1. 유즈베 칼슘 2. 생선의 황 3. 곡류의 염소 4. 육류의 인 정답은 1. 유즈베 칼슘 19. 생선 무게의 점탄성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은? 1. 소금 2. 전분 3. 설탕 4. 술 정답은 2. 전분 20. 이당류인 것은? 1. 설탕 2. 전분 3. 과당 4. 갈락토스 정답은 1. 설탕